아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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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있어 아이 주차게 뭐하냐고 좀비 좀비 있어 아이 가죽이 뻗어서 죽지도 않아 이걸 죽어라 아이 죽지도 않아 이거 야 핀볼 핀볼 핀퐁 핀퐁 탁구하는 거 같은데 어우 피가 많아 아 데미지가 안들어가나봐 아 됐다 아 올라가기 힘들어 저쪽으로 올라가야지 드래곤볼 전투 여기로 올라가야 싸워 죽어 난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아야야야 뭐야 이거 아이 좀 적당히 올라가서 싸워야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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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싸우자 넌 거기하고 난 요기할게 아 뭐야 내가 지키는데 어차피 근데 피가 안 알아? 어 피 한 칸이야 내가 죽고 다시 와 12시간 교대 근무에 토요일 일하고 210이요? 주 6일에 와 힘들다 빡신데 4대 보험 되고 4대 보험 되겠지 지금은 어떤데 너 어딨냐 나 위에 아 저 입고 응 똑같은 조건이면 옮기는게 맞지 맞죠 일하는 조건은 똑같은데 돈을 더 주면 그걸로 가야죠 어? 나 갑바 생겼어 아까 좀비가 좋나봐 토요일 1시요? 일은 덜하긴 하네요 쬐끔 아 지게차 아 지게차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걸 해야지 본인이 그냥 편하시리라 하시는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도 물론 돈도 돈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일이 좀 자기한테 맞니 안맞냐가 아 너 죽고 다시 오라니까 다시 오라고? 피 한 개를 어떻게 할래? 이 자식이 야 쩐다 너 아 이렇게 죽일 수 있었는데 피 한 칸으로 잡으면 용서가 될 수 있었는데 아 이 자식이 실패했어 죽었어야 되는데 아 노렸는데 실패했어 너 어딨냐 와 와 와 와 내가 한 칸으로 이겨줄게 근데 융통성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융통성이 아니라 그 일에 정통해야지 군생활 때도 1병은 시키는 일밖에 못해 맞아요 상병 이상 됐을때부터 뭐 하지 동반 죽음이요? 화려하게? 화려하게 떨어지면서 날 때리겠다 너 어디서 보인다 나 올라가고 있지 아 저기 보인다 하 거끄 생각해 주지 아 아깝다 봤습니까? 아 어떻게든 죽일라 그랬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뒤를 쳤어야 했어 숨어있었어야지 너무 대놓고 내가 위에서 때렸다 숨어있었어야지 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유치를 이동하면서 엉덩이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 여기 전략적인데 이거? 전략의 탑인데? 엉덩이를 못 잡은게 저의 패배였어야지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 자식아 그래 너 한번 해봐 전략 한번 써봐 너도 내가 그거를 깨주겠어 위를 보고 있어야겠구만 이게 난 밑에를 보고 있어야 돼 어 어디서 찍어 어디서 갚지? 앞에 보고 있으면 갚지 봐가지고 이 자식 어딨지? 오! 안보이는데? 안보여 안보여 아 봤냐? 보인다 니가 보인다 과연 이 전투 누가일 것인가 아 죽었어 이겼다 한방에 한방에 아 뭐야 왜 죽은거야 아니 보인다 아니 보인다 저기 이놈이 보여 니놈이 저를 소노홍이라 불러주세요 왜 공중전에서 이겼으니까 야 아까전에 내가 이겼잖아 아까전에는? 난 한방이 있잖아 한방이 나도 한방이 있잖아 난 두방이였구나 난 두방이였어 넌 베지터야 저를 소노홍이라 불러주세요 오 정면으로 싸우겠다고? 정면으로 싸우겠다고? 아니야 너무 낮아 한방에 죽이려면 좀 더 올라오게 한 다음에 아 나 제대로 못떨어졌나? 그럴 수도 있어 나 꼭 썼는데 화를 찌른다 진짜 내가 한방이 할 뻔했네 내가 한방이 할 뻔했네 진짜 공중전인데 이거 공중전 공중전이 아니라 다 닿겼어 나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 진정한 공중전 진정한 공중전 진정한 공중전 진정한 공중전 이게 이 배경이 좀 말이 작게 보여야 돼 한방이 갈라나는 이게 그렇게 높아야지 떨어질 때 물에 들어갈 확률이 적어 떨어지면 속도 때문에 강하게 해가지고 공중전과 수중전의 퓨저이죠 진짜 우리 너무 웃긴 방송이다 미친 것 같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고 이걸 좀 길게 해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떨어지면 폭포처럼 만들어서 싸우면 진짜 재밌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재밌겠다 여기가 여기가 딱 데드존이야 딱 데드존이야 네가 안보인다 문질리 클럽뻑했어 딱 내려올 때 딱 내려올 때 클럽뻑했다 구름은 봐야 한방에 가요 나 어디있냐? 나 위에 있지 구름 위에 있다 보이지가 않아 찾아야돼 서울 지금 이 자식 어딨지? 숨었냐? 나 구름인데 지금? 나 구름인데 지금? 나 구름인데 얘 안보여 나 여기있어 너 저쪽 가냐? 안보이는데 여기다 아잇자식 재길 내가 먼저 맞다 이거는 먼저 찾는 놈이 이기네 아잇떨어졌어 나 안죽었어 상큼 남았다 나 피 많은데 내가 많이 때렸어 떨어지지 말았어 너 아 어휴 진짜 한방 싸우는데? 다이빙 스크류 어택으로 널 끝내지마 아 떨어져야겠다 어차피 한방이니까 안올라 이 자식 반대편으로 가서 올라오겠다 너의 시야를 최대한.. 너 그게 아니라 숨신경 안써도 피당거 아니냐? 아니야 아니야 떨어졌어 오 이 자식 빠르게 올라오네 안돼 안돼! 이겼다! 아이 뭐야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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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습니까? 먼저 찾는놈이 이기는거야 맞아 먼저 발견을 해야돼 아 나 뭐라도 손에 들고 있어야겠어 왜? 드는게 더 세보이냐? 야 이건 실력차야 무기빨이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리치차였던 것 같아 야 맨손이야 그거 나 내가 그럼 투구로 때려주지 넌 사다리여? 사다리여? 사다리로 올라갔으면 될 뻔까? 그랬는데 아 그러네 사다리죠 내가 간다 근데 사다리는 붙기가 힘들잖아 딱 바로 딱 떨어질 때 그렇지 이거는 그런걸 사용해서 질을 잡을 수도 있구만 스페이스보만 눌러야돼 딱 탄다음에 어 저기 보이네 아 보이냐? 조그맣게 보이네 조그맣게 아 안보일줄 알았는데 구름이 걷히는군 남물줄기를 타볼까? 이번엔 2대1로 널 이기겠어 안돼 안돼 그렇지 그렇지 떨어지더니 어? 안 닿았다 아 죽었어야 되는데 저거 그렇지 봤어? 아 이거는 아니야 뭐뭐뭐뭐 내가 쳐서 떨궜는데 봤어? 이게 실력이야 봤습니까? 날 실수였어 그럼 못타요 봤나요? 날 실수로 딱 떨어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엉덩이를 쳐가지고 떨구 떨구는 그 어? 스페셜한 기술 내가 실수여가지고 승기를 줬대 아이 재밌네 이거 이번엔 내가 이긴다 아이 승리자의 승리자의 저걸 못보시고 계속 패배자의 화면을 보시는구만 승리자의 어? 내가 꼭 죽이고 말겠어 나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딱 쓴다고 전략적? 봤잖아 밑에 내려가서 싹 치는 거 못봐냐? 내려가서 신기해 죽을 뻔했는데 우열기 아니야 일부러 내려가려고 내려간 건 맞아 이 딜을 잡으려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이 좀 더 높은 데서 해야 되겠다 요거는 그때 죽었으면 아이 올라와라 가고 있어 진정한 공중전 진정한 공중전 나 지금 어? 지금 나는 숙단이 되가지고 이거 물줄기 옮겨타기 이런 거 다 써 장난 아니야 너희가 글프 움직일 때 허를 찌르겠어 어? 나는 지금 물줄기 옮겨타기 막 이러고 어? 봤냐? 허를 찌르겠다 너희 안녕하세요 마스터 신지 안녕하세요 어? 나 지금 어? 물줄기 이동 막 이런 거 장난 아니야 지금 없애주마 올라와라 너 보이지도 않아 난 보인다 보이냐? 아닌가? 니 아닌가? 물방울인가? 아 구름 위로 올라온다 저기 있구만 어? 뭐지? 올라오니까 사라지냐 갑자기 뭐가 사라지? 니가 아 저기인데 니가 보인다 엄청 넓다 엄청 넓다 여기 떨어져서 무조건 한박인데 지금 안 떨어지면 되지 다시 타면 돼 물줄기는 다시 타라고 있는 법 널 이기겠어 깔끔하게 이겼다 보이지도 않아 어디있는거야? 못찾다니 어 꼭대기에 있나? 내가 지금 지나쳤나 지금? 흐흐흐흐 지나친거 같은데? 난 너의 밑에 있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보이네 저기 아까들 니가 어디있나 할 때 내가 내려갔어 니 밑으로 봤냐? 이게 바로 나의 신속한 기술이야 네 물줄기로 옮겨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반복하고 있죠 전 기술이 다릅니다 쟤랑은 스킬이 있어 난 내가 그 스킬을 무너뜨려주겠어 무너뜨려주겠어 단순함으로 승부하겠다 단순함으로 널 이기겠어 어우 잠깐만 밑으로 떨어져 야 내려올나 싸우자 어딨어 보지도 않아 난 니 보이는데 아 그래? 어 저기 헤엄치고 있네 저기 넌가? 아 저기 너구나 내려올나 아이 뭐야 안보여 왜 이렇게 못봐 아 저기있구나 왜냐면 내가 숨으니까 못보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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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략적이네 봤냐? 컨컨컨? 컨컨컨 아 이럴수가 물속에서만큼은 내려 어 나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아 봤습니까? 아 봤습니까? 이게 바로 컨이지 이게 진정한 컨이었어 아 뒤를 잡았었는데 야 이제 그만하자 어 이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맞아 아 재밌다 재밌기는 근데 재밌게 놀았네요 여기서 아 어 벌써 15분밖에 안 넘었어 맞아 미친거 같아 우리 이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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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라이 같아 지금 아 아 이 자식 치사한 놈 어 어 뭐야 가죽모자 아 내 가죽모자 형 이런거는 내가 그거 없어도 너를 이길 수 있었어 공중전의 승리자는 접니다 네가 베지토였네 베지토 자식 아유 이길 수 있었는데 아이 채 공중커니 얘가 더 좋았어 수중커니 수중커니 밑으로 내려갔다 물줄기를 바꿨다는데 커니 아이 딜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힘들었네 아이 똥꼬를 잡아야 돼 똥꼬를 잡아야 이건 이길 수 있어 똥꼬를 잡는 자가 이겨 왜냐면은 네 팔은 다리 밑으로 안 내려가지만 내 팔은 머리 위로 올라간다 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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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죽지? 배고픽 꽉 찼었나? 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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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손으로 오우 뭐야 봤냐? 나의 사선 스텝 개나리 스텝이 짱이네 전략자로 싸야겠다 오우 뭐야 때릴 수가 없어 봤냐? 나의 사선 스텝 뭘 보낸다 아 재길 그리퍼가 터졌어 그리퍼가 터지를 노렸는데 이 자식 내 백을 나의 뒤에는 거미가 있어 아 이 거미 다시 이기 나는 지형질물 노린다 야 이게 지형질물이냐? 지형질물이지 거미한테 정신에 혼줄이 났구만 내가 이긴다 다 잡은 것 같아 내가 아아 거미 지형질물 설 크리퍼도 지형질물이었어요 나의 승리지 야 이거 밭에서 싸우는 거 되게 멋있다 아 밭에서? 이거 막 깨지면서 싸워서 아 피가 없어 근데 그래? 그럼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지 뭐 나의 지형질물을 받아라 아 지형질물에 맞아 죽뻔했어 아 그렇지 아 시체까지 불태웠다 고맙게 생각해라 화장 시켜줬다 재길 널 이긴다 따라와라 방송 끝나기 전에 내가 널 죽이는 걸로 끝나겠어 안녕하세요 수세민경단님 안녕하세요 수세민경단님 안녕하세요 수세민님 아 이거 아직 지형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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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다 지형질물 아 지형질물을 당했어 나의 지형질물 나의 지형질물 좀비군대여 나의 지형질물 내가 이겼어 아 저 지형질물만 없어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터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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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터져라 터져라 쟤 지금 지형질물 이용하다니 좀비군대 아아 좋았어 지형질물의 승리 내가 지형질물을 이겼다 아 나도 썼는데 지형질물 아 큰일났버렸네 안녕하세요 고수채럴리 안녕하세요 아 지형질물 아 맞아 지형질물의 전략가들이죠 전략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마이의 싸움이에요 네 장난아니야 지금 저희가 아 사마이가 봉춘가 아니 아니 봉춘가 누구지 봉춘은 쟤 누구야 방통 방통 어 나 방통해 방통이야? 어 제관량관은 방통이지 야 방통은 되게 빨리 죽었어 아니 빨리 죽었어 전략적으로 봤을때 어 방통이지 사마이 보다 낫다고? 사마이 보다 훨씬 낫지 내가 지금 지옥도를 만져보고 네 지옥도를 근데 이거 진짜 한번 다시 보기 꼭 보세요 진짜 웃겨 진짜 미친거 같아 지금 세상 멸망 왔잖아 지옥도 지옥도 지형질물 지형질물 가라 지형질물 너무 많잖아 지형질물 너무 많잖아 지형질물 너무 많잖아 지형질물 너무 많잖아 아 이런 나의 승리였다 제관량 나의 승리였다 아 지형질물 아 아 지금 비속어 썼어요? 뭐 썼지? 제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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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옆으로 사성공경보 지형질물 가 지형질물 지형질물한테 널 안돼 지형질물 가라 지형질물 졌어 다 어디 너한테 끌렸어 아 아 졸라 졸라 아 그랬어요? 가라 지형질물 지금 우선 수중공중전에서는 제가 이겼거든요 내가 용암의 아들이었는데 아 용암전에서는 제가 지고 하이브리드전 하이브리드전 수중공전 하이브리드전 나중에 다시 보기로 꼭 보세요 이거 집보세요 집 집 다 벗었어 지금 여기 집 2층 올라가서 싸울래? 어디 2층? 내가 만든 온실 아 여기 여기 여기? 물타고 올라가서 싸우자 들어서는 도저히 상당히 안가지만 마치 하나의 드래곤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비록 베지타워 됐지만 안타깝게 저는 성공이 됐습니다 아 이거 깨야 돼 벽있어 벽있어 안돼 못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지? 깨지지도 않아 이거 쟤리라서 깨지도 못해 뭐야 어쩔 수 없다 여기로 와라 밭에서 싸우자 원하는 곳을 선택해 호박밥 호박밥으로 와라 야 호박밥으로 나와 갈게 갈게 아침에서 더 이상 지형지물 이용 못해 나 눈물 나 근데 지금 눈 아파 호박밥의 전투 됐다 밭에서 더 이상 지형지물이다 지형지물 지금 안 죽었어 지형지물 아직 새벽이야 새벽 새벽의 전투야 내가 잘한다 지형지물 아이 불타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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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올ych- 아 재기랄 재기랄 아 이 자식 나왔어 이 자식 니가 도망찼자로 탈출했잖아 이 탈주같은 탈주니자 내가 이긴다 이 자식이 어디서 뒤치기 뒤치기 백스텝 내가 이긴다 25분 남았어 마지막은 내가 나의 승리를 끝나겠어 여기도 지형지물의 몬스터야 모든게 다 지형지물이야 나의 전술스텝을 받아라 나의 양옆으로 지나가는 전술스텝을 받아라 나의 양옆으로 지나가는 전술스텝을 받아라 안통해 안통해 야 안통하긴 지금 방통하는데 지금 방통하는데 지금 전술스텝이지 보긴 뭐야 내가 왕으로 싸우면 전술스텝 내가 왕으로 싸우면 전술스텝 천이 장난아니야 지금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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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닦고 싸우겠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둘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 같은데? 오! 오! 뭐야 뭐야 뭐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지형중물! 지형중물! ㅋㅋ ㅋㅋ 아! 아! 아니! 이런 트램에 날 빠지니다! 아! 지형중물의 승리였어 아! 낮은 수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졌다 아! 제가 이겼네요 아! 웃겨 흐우 한재맹보 전략가죠 제가 이겼어요 그렇죠 예! 죽어라 죽어라 오우 그렇게 오겠다고 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 야 싸움에 뭐? 싸움 그런 거야 아! 그렇지! 지형중물이 온다 좋았어 나의 스텝을 받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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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스텝 저기 콜로세움은 제가 제왕이었는데 콜로세움 맞아 용암 콜로세움에서는 용암의 제왕이었는데 역시 역시 나의 스텝은 스텝은 불변한다 오 스텝을 못밟게 지금 지형을 바꾸겠다 그래야겠어 야 내가 점프스텝 못할 줄 알아? 어우 이 자식 잘하는데? 점프스텝에서 내가 안되는데? 그렇지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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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숨막혀 숨막혀 어 긴장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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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의 승리로 이겨야 돼 나의 승리로 이겨야돼 이 시즌2의 승리자랑 내가 되겠어 나 지금 현기증 나 어떻게 어떻게 화면이 흐려보여 이렇게 커는 한테도 오랜만인 것 같다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야? 안 속았어 나의 아우 2스텝 안들 안들 2대 때리는 놈이 이기는거야 이 게임은 2스텝! 안 돼 안 돼 이리면 안 되는데?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숨막힌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맞잡이 뜨자 재길 힘든 싸움이야 아 지겠어 지겠어 질 것 같아 그렇지 와 29분 끝이다 아 지단이야 아니요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반 했어요 근데 지옥타범도 하고 인첸트도 했어요 아 이거 부활 계속 이런데서 내 이거 아 내가 그전까지 월드 파괴 활동하고 게임 끝 아 이제 29분인데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30분의 끝이니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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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죽이겠다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겠다 널 죽이는게 설명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설명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네 네 서버모언 홍보하셔도 추천은 하고 가시지 추천하셨겠지 안 하셨으면 좀 미워할지도 몰라 아 30분인데 내일도 아 내일은 6시 반 납봉동안 하고요 네 내일은 코멘트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럴 거 같아요 아 힘들다 잘 도망가네 보지도 않아 야 끝났어 난 먼저 접속을 종료하겠다 연장끝기 마지막을 내가 못 이기다니 마지막을 내가 못 이기다니 마지막을 내가 못 이기다니